오늘의 반찬이 다음은 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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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 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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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 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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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오늘 햇빛 너무 좋아서 다 잘나와 낙강 울길래 공원입니다 너무 좋아 아 진짜? 맞네 야 이거 우지개 보여 이거 봐 귀여워 너무 예쁘다 소감이 어때? 잘 봐주세요 아 그건가? 왜? 무슨게? 아 공원? 아 공원이랑 이어주는 거구나 하하하하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디야? 대박 신기하게 됐어 아니 안그랬어 이거 맛있어 성목법들도 이게 비용은 너무 지금 나이가 매일 잘 안하니까 잘 뽑아 아 아 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하실래요?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맞지? 여기 할까? 화장실 왜 이렇게 좋아? 하하하하 여기가 원래 8회당 제사 작은 방에 있잖아요 4만원만 주고 독채로 되어있는 숙소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여기는 청정용 웰컴 한 거 드리고 있어요 와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 육아 맛이 여기 이렇게 바깥에서 숙소를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너무 예쁘죠? 주위도 이렇게 한옥 마을로 돼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하하하하 왜 헛이지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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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헛이지? лет 안 다고 설레서 한숨도 못 잤다는 게 사실인가요? 사실 입니다 하하하하 nothing 됐다 constitution 맛있겠다 바살약 춥다 이제 가자 하하하하 다 봤다 민주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 невild okay 니다 8시부터 연휴 숲카페 앞에 보여? ㅎㅎㅎㅎ 안녕?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잘 드세요 맛있겠다 이게 면허 없이도 빌릴 수 있는데 영수다 남동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봅니다 나 진짜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부용대 얘들아 예쁘다 멋있다 너무 예쁘다 나무 부용 배송비 오 10월에 단팟빵 10월에 단팟빵 오 국물 맛있다 병산서원 가는 길 병산서원 대체 언제 나오냐 와 여기도 예쁘다 여기 진짜 촬영지인 이유로 알겠다 여기서 촬영 진짜? 아 촬영이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